역시 회장님 다르십시오 네 됐습니다 눈이 딱 맞고 센터 맞추고 다시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걸 해보면 알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하시면 너무나 좋아진거죠 특히 유전쟁이라는 사람들을 하시면 뭐 요즘은 얼마든지 계산이 돼요 이게 생활습관병이거든요 모든게 가능하면 맨 위에 덮는것은 깨끗한걸로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왔어요? 이런것이 중간쯤 더 높은게 괜찮은데 맨 위에 이런것이 있으면 왜 이런것이 한 20분 계셔야 되는데 아 하고서 20분동안 있어야 돼요? 자연방치는 저희는 기계도 없이 그냥 해드리는 이유가 제품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샴푸고나서 다 미용실에서 에센스를 마무리하잖아요 왜그러냐면 부드럽고 윤기나게 연체로 하기 위해서 근데 미용실이 좋은데 그 다음날 감으면 그걸로 끝나는거잖아요 미용실 분위기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에센스를 안써도 저희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를 세트로 쓰시면 아주 윤기나고 꿀림이 산다 이런 얘기죠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고 추정학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